네. 50BP 0.5%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무려 한 12년 13년 만에 50BP 낮춘 거 같은 거죠. 한 번에 낮춘 거는 금이 200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방송 두 개를 어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오건영 팀장이 왜 연준에서 국제 공조를 주도하면서 물론 어제 아침까지는 어제 기준으로 50BP를 낮출지에 대해서 예측한 건 아닙니다만 50BP 내릴 것이 거의 100% 확신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집었어요. 뭐냐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러니까 신용부도 위험이라고 하죠. 국채 대비 안전자산 대비 미국의 우량 회사체에 붙는 가상금리가 굉장히 많이 뛰었고 발행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걸 연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주가의 큰 폭의 하락 같은 것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 자산이 주식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패드와처의 입장에서 패드를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패드가 더 걱정했던 건 금융 시스템 내부에 있는 회사들의 어떤 크레딧이 손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은 뻔해 보이니까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했을 때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행동방향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결정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50bp를 낮춘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1.0에서 1.25 레인지로 50bp를 일화했고 이 결정은 비상 FMC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F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에 진화하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 진화하는 위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위험으로 인식을 한다. 이런 거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개 양상과 그것이 경제 전망에 갖는 함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수단들을 사용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어서 제롬 파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 전망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화했다. 변화했다. 네. 모토리얼리. 그러니까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은 이런 단어 선택을 그냥 충동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현저하게라는 말에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기자회견에 단어 선택을 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자 위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따른 위험을 연준해서 본 거고 바이러스의 영향이 얼마나 오래 갈지 누구도 모를 것이다. 라면서 이것 자체가 고도의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인자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펀더멘터리 여전히 강하다고는 하지만 바이러스 그 자체 및 확산 억제 조치들이 당분간 포도 썸타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월 17, 18일로 FMC, 정례 FMC, 3월 FMC가 예정이 돼 있어서 그때 금리를 낮추지 않겠냐 이렇게 봤던 건데 어제 전격적으로 5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3월 17, 18일날 양일간 열리는 FMC에서 한 차례 더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어제 바로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한 번 더요? 그렇죠. 정례회의 또 할 거니까. 그래서 물론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2주 동안의 금융시장의 어떤 전개 양상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준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하겠습니다만 어제 시장에서는 한 번 더 낮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1%대를 뚫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오건영 팀장의 해설을 많이 들으셨던 분은 조금 익숙하실 수 있는데 IOE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과 지준금리인데 시중은행들이 연준에다가 지준을 쌓게 되는데 그 지준보다 더 많은 돈을 쌓게 됐을 때 그 금리를 주잖아요. 연준에서. 그 금리를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오지 말고 시중에다 돈 풀어라.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이 IOER 그러니까 초과 지준금리도 1.1%로 50BP를 동시에 인하를 했고요. 영내포금리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1%로 또 역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직전에 있었던 게 예고되어 있었던 G7 주요 7개국의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의 연소로 성명이 나왔는데 이 성명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높은 수준에서 공조를 보여줬고 G7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식적인 공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어제 어떤 연준의 조치는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시장에 생각하는 것보다 민첩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안심을 하게끔 하려는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함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와 연준이 보고 있는 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네 라는 함의를 두 가지를 다 보여줬는데 어제 주시장의 반응은 연준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시장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액션보다는 심각하구나. 그리고 연준에서 50BP 어제 김환진 박사께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50BP를 낮췄기 때문에 1%밖에 남지 않았다. 50BP씩 낮추면 두 번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7년도, 2008년도의 상황하고 다른 게 그때는 4%, 5%의 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진짜로 장전된 총알이 몇 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두 발을 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준 혹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어떤 그것이 시장에 먹히는 약발이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어제 다우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의 급락세를 연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급하게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까? 정례회의 안에서?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금통위의 금리 동결을 가지고 제가 사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 잘 안 합니다마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이 이 건강한 경제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OECD가 올해 경제성장을 2.0에서 1.9%로 0.1%포인트 낮춘 유일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긴급하게 50pp를 낮추는데 우리나라 가장 많이 낮추는 나라고 중앙은행 총재의 입을 통해서 1분기에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맞는 결정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미국 연준이 전격적으로 0.5% 50pp 금리 인하했다는 소식부터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4년 만에 뒷걸음질을 쳤습니까? 글쎄 이런 뉴스를 1년에 한 번씩 전해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 GDP의 성장률이 낮다는 건 다 아실 텐데 이게 달러텀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영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화신문들이 국민소득이 뒷걸음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달러가 원화가 달러 대비 한 5%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환율이 안 좋아졌다. 안 좋아진 거라기보다는 환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발행했군요. 뉴스 3. 그리고 미국 내 코로나 속도 좀 전해 주십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할게요. 어제 제가 워싱턴주에 사망자가 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명, 9명으로 늘어났네요. 워싱턴주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주에 인구도 별로 없는 주에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가 그렇게 심각하게 전파가 안 된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서요? 네.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가 사망자 전혀 없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강원도에 사망자가 10명 나온 거예요. 어떻게 느끼죠? 깜짝 놀랐어요. 정프로 입장에서는. 심각하죠. 그런데 시장도 반응을 안 했고 우리도 이 뉴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내 사망자 발생. 그렇죠. 미국 내 사망자인데 워싱턴주 한 개 주에 어제 이 시간에 제가 6명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9명으로 늘었어요. 지금 워싱턴주에서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어제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어제부터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단신들을 쭉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은 텔레비전 틀면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미국의 단신으로 소개되는 속보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좀 체크업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의 전염병에 관련된 National Institute of Algery and Infection Disease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트럼프하고 어제 만난 기관장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처음 했어요. 백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take a year to a year and a half. 그러니까 1년이나 1년 반쯤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제 처음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칠레에서 어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연차 개발자 컨퍼런스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캔슬했다는 뉴스도 단신으로 속보로 들어와 있고요. 아일랜드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뱅크에서 12빌리언 그러니까 120억 불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받은 나라에 지원하겠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시간 40분 전 뉴스인데 118 케이스의 확진자가 미국 내에서 지금 발생했다는 건데 이게 주별로 보면 아리조나가 2명, 캘리포니아가 20명, 플로리다 3명, 조지아 2명, 일리노이가 4명, 메사스페스 2명, 뉴엠프셔 1명, 뉴욕 2명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전국 전역이다. 서부, 동부, 나무 없이 전역인데 제가 말씀드린 워싱턴 스테이트가 서북부 아닙니까? 여기가 27명이에요. 그리고 9명이 죽었어요. 이건 굉장히 특기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뉴욕주에서 어제 결국 한 개 학교가 휴교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핫스팟에 트랩을 하는 거니까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에 2명인데요. 어제 발표된 확진자는 웨스트체스터라고 뉴욕 맨하탄 바로 위에 있는 카운티인데 거기에 거주하는 남성인데 맨하탄에서 일하고 있어요. 확진자인데? 확진자님. 그래서 이런 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맨하탄이라든지 LA 다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진자가 여러 명이 나오면 사실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어제 뉴욕주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뉴스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미국 내 속보 가장 많은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